아빠 너무 많이 냈어요 제길! 넘어가! 제발! 저 빌어먹을! 1 더하기 1은 1일까요? 초등학교 4학년을 가르치는 교사가 18세 내지 60세의 애인을 찾음 이유는 외로우니까 이름 에드나 K 사소함 402호 흠... 친애하는 에드나 이런 광고 보고 연락하기는 처음입니다만 당신이 아주 맘에 드는군요 내 이름은... 우드로우입니다 취미는 산책이고 상당히 낭만적이죠 그리고 싫어하는 건 요요입니다 이만 우드로우씨 저도 관심이 가는군요 뭔가 다른 분 같았어요 그럼 미국 대통령이었으니까 당연하지 그래서 저는 우드로우씨가 어떤 분인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학생 기다릴게요 제 사진도 한 장 동봉합니다 이게 뭐야 뭐 이딴 게 있어 말... 더드 샐러드 좀 더 줄까? 집어치어요 뭐라고 했니? 그놈의 샐러드 안 먹는다고요 말버릇이 그게 뭐냐 너 오늘 밤엔 동화 안 읽어준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빠 무서운 걸 알아야죠 여보 웃기는 얘기해줄까? 옆집 네드 말이 내 입이 거칠대 안 웃겨? 안 웃기냐고 맞는 말이잖아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맨날 그 놈 편만 들고 무슨 일만 생기면 네드 녀석 얘기를 꺼내서 어쩌고 저쩌고 당신이 얘기를 꺼내주세요 당신 왜 그래? 왜 나한테 짜증을 해요? 그래 내가 좀 말은 거칠어 하지만 입에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걸 랜들로 어떡하냐고 방법이 있죠 우리 아버지도 제대하시고 내선 말투가 아주 거칠었어요 직장에서 쫓겨날 뻔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엄마는 부엌에 벌금병을 만들어놓고 아버지가 욕설을 하실 때마다 벌금을 받았어요 괜찮죠? 좋았어 내가 얼마나 자제력이 강한지 보여주지 당장 벌금병을 만들어 망치에 손 찔 땐 괜찮지? 안 돼요 걔한테 물려도? 안 되죠 괴산한 게 TV 나올 땐? 안 돼요 잠꼬대도 안 돼? 응 그건 봐주죠 부드러우시 만나뵙고 싶군요 저녁 식사나 할까요? 저희 집에 오시면 맛있는 커피도 한 잔 대접할게요 와 흘렀다 당신의 연인 편지 쓰기도 지겨웠던 반인데 잘 됐어 편지를 읽고 있으면 왠지 당신이 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밭 뭘 보니? 아니에요 사랑하는 애쓰나 이런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어 토요일 저녁 레스토랑에서 봅시다 당신을 만난다니 가슴이 뛰는 분이야 사랑하는 당신의 모두는 이거 내가 너무 심했나 어머 정말 고맙네 자네 말대로 코수염을 싹 밀어버렸더니 손님들이 좋아서 난리야 덕분에 매상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른다고 저 자식이 어디? 뭘 그렇게 보냐 집에 문이 없잖아요 그놈의 문이야 어우드로 왜 날 바람 맞춘 거죠? 선생님 전부 다 잊어버리세요 다른 남자도 많잖아요 남자 누구? 교장 선생님은 어때요? 교장? 그럼 마마보인 트럭으로 갖다 줘도 싫어 체육 선생님은요? 아 맞다 윌리 아저씨도 있잖아요 그 아저씨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바드 난 가까이 얘기해 본 남자도 없어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더 비참해지는구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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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부러졌네 참아야지 파상풍 주소나 맞지 뭐 그래도 욕은 안 해 그치만 개집은 내가 부셔버리고 말 거야 아빠 기껏 만드시고 다 부수셨네요 하지만 개집을 사왔으니 됐죠? 도지 어디서 나서? 벌금 병을 헐었더니 남던걸요? 그래서 당신 주려고 작은 선물도 마련해왔어요 맥이 고맙기도 해라 한쪽을 보세요 맥주들 더여보 고마워 엄마 너무 이르다고 하시겠지만 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 드디어 우리 아들한테도 여자친구가 생겼구나 오 세상에 어쩐지 문제의 그 여자애가 누구야? 우리 선생님 이렇게 예쁘셨나? 이젠 학부모 모임 때 잘 나가야겠는데 여보 지금 농담이나 하고 있을 때예요? 이럴 때 방법은 하나뿐이야 사실대로 말해 안 돼요 얼마나 창피하시겠어요 당신이야말로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선생님께 마지막 편지 보내 작대를 구하면서 일을 해주는 거지? 그거 좋은 생각이다 연애 편지는 아빠 전문지니까 걱정 마라 사랑하는 그대 자기하고는 끝이야 그만 보자고 안녕 같이 써요 난 떠나야 할 이유는 말할 수 없어 와든지는 나도 모르고 뭘 타고 갈지도 아직 안정했다 하나 이건 믿어주시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난 당신의 이름을 부를 거요 애들아 출신 난 여자요 음 음 음 음